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삽니다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추석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 굉장한 패션이 하나 있습니다 열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 듣는 자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101번째 오늘이 101번째 하는 것이고 이런 명절을 맞이하여 특별한 여기에 맞는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모순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시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금서를 보면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한꺼번에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섰다가 또 빌라도 앞에 섰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데를 보면 가야바에게 섰다고 하고 참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그날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 이 엄청난 모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이 엄청난 모욕을 한 번 받으신 게 아니라 여섯 번을 받으십니다 밤이 지나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여섯 번 끌려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금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먼저는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현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에 맡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안나스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다섯 아들과 또한 사위까지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할 만큼 굉장히 정치적으로 연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현직을 맡고 있는 자는 가야바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가야바로 안나스가 보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고요 안나스가 사실 이 대제사장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대제사장 직분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 유대의 정치와 또 로마의 정치와 이렇게 연결이 엇갈려가지고 아주 그 정치 파워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영성이 따르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이 종교 굉장히 그 유대 종교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굉장한 그 사회적인 또한 정치적인 역량을 끼치는 자리였습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을 받고 또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곧 오늘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야바 그때 현직 대제사장 직분을 잡고 있는 가야바 그의 사위에게 그를 또한 보냅니다 가야바 앞에 가서 어떠한 고문을 신문을 받으셨는가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가야바가 떠난 다음에 공회 공회라고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은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파워보다는 훨씬 더 검찰의 파월까지도 또 경제적인 파월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공회원들이 한 70명쯤 되었습니다 이 공회원들 앞에서 또한 신문을 받으십니다 재판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의 총독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또한 끌려가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는 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자기는 무죄로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다시 가야바게로 보냅니다 가야바가 안되겠다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로마 총독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권수를 하나 꺼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다른 왕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빌라도에게로 보내가지고 또한 빌라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엄청난 사건이 적어도 그날 저녁에 여섯 번의 재판 자리에 서시면서 그 신문을 받고 피고인으로 하늘의 영광 그 자체인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신 그러한 모욕을 당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기묘자 모사랑 The Wonderful Counselor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그를 선언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마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가 피고석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 피고석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주님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 본문도 우리에게 성경에 허락된 어떠한 정보라면 거기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예수님인가 예수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봐야 되는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확고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Savior, Helper, Healer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째는 Savior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석에 서시면서 말할 수 없는 모순과 경멸함과 모욕을 받고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친정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 아주 명확한 예언을 하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53장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그에 대해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을 사람이다 Indignity 멸시를 받을 사람이다 그는 버림받고 사람들이 아예 얼굴을 가리며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뭡니까? 아유 재수없어 아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멸시하는 그러한 인자가 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저런 분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인으로 서 있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죄인의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가야바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십니다 멸시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 구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전을 보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짊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마땅하다 유죄인이다 하고 사람들이 외쳤을 것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멸시를 받고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모욕을 받고 저렇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유죄인으로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다 우리도 있었으면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여섯 번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유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한 그 모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53장 7절에 7절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입을 거의 안 었습니다 그냥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십니다 빌라도의 경우에는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를 지금 살려줄 수 있는 총덕이다 말을 안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죠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의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의 경우 이미 겟세만의 동산에서 확정을 하신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나는 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700년 전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날 이렇게 피고석에 서시어서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온갖 경멸함을 다 받고 이 과정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린 양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그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러한 모욕을 통하여 반드시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모든 곤욕과 경멸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이루신 것이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피고석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 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이구나 와! 우리의 원전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자가 보이는 것이지요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12장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그의 앞에 놓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게이치 아니하였다 기쁨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시면서 여기 주님을 믿어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백성들을 미리 보시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게이치 아니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두 번째로 어떤 예수님이 보이는가 Helper 예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예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억울함 통탄함을 다 겪으시는 데는 의미가 있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면 우리의 아픔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돕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돕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돕는 것은 그냥 돕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며 돕는 것과는 다르죠 이건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암을 겪은 자가 다른 암투병하는 자를 진짜 도울 수가 있잖아요 아픔을 같이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과 16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예수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임금이 우리의 아픔을 서민의 아픔을 아는가 대통령이 우리 서민의 아픔을 아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동정하며 돕는 것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가장 억울한 자리 가장 탄원하는 자리 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장 뼈 아프고 힘든 자리까지 가신 분이지만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은혜의 보좌에서 돕는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편에 탄원의 기도가 많이 있죠 탄원의 기도 아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보복해 줘야 돼 탄원의 기도가 참 많죠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었을 때 이 탄원의 기도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잔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백멸 목사님이 금요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시편 137편에 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멸망할 때 본 것을 하나님 보셨죠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기들을 안아가지고 막 그냥 돌에 내던진 것 그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137편에 그래서 백멸 목사님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런 데서 설교를 하는가 하여튼 유심히 들었는데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게 성격인가 놀랍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와 성경에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면 뭐라 그러냐면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죠 이 터지는 우라통을 말이 이상해져요 하여튼 이 터지는 가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처음엔 성경을 읽었지만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이해하면서 아 무슨 뜻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노래고 기도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 예수님의 윤리와 교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건 노래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의 윤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원수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윤리와 교리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윤리와 교리는 따로 있고 시편은 성도들의 노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받아들이고 순정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축복하라 아이고 아이고 원수 원수를 그냥 이를 악물고 축복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윤리를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필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통함은 그래도 있잖아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그렇죠? 아 어떡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순정은 하겠는데 이 가슴이 너무나 원통해요 하나님께 그 가슴을 아래라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인이 돼요 피고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김여자 모사라 평강의 왕이 재판을 받습니다 아귀를 맞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통함을 그대로 다하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만져주신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시편의 탄원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원칙과 교리가 있는데 우리의 심장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어리가 되면서 막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께 다 아래드려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 아신다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 부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이 탄원기도가 그래서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주님이 아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그냥 아래세요 하나님께 그냥 아래세요 하나님께 그냥 아휴 너무나 아픈 가슴을 그냥 아래세요 아이들이 때때로는 막 그냥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빠의 그냥 가슴에 안겨가지고 막 울 때가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 아빠가 이제 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래 아빠의 가슴은 크다고 막 안아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어쩔 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놈 누구야 제가 조금 굉장히 신사스럽게 얘기해 그 놈 누가 그랬어 하면서 막 같이 뭐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은 넓다는 거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고 넓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다 아래세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돕는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주님이 오늘 말씀해서 보이시나요 그 자리까지 가셨으면 야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그 모욕까지 당하셨으면 주님만큼은 내 가슴 아시는구나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아픔과 억울함 다 주님 앞에 아래고 주님의 치료를 주님의 만져주심을 또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주님이 보이는가 헬퍼입니다 히어러 예수 우리의 치료자 예수 우리의 치료자 어떻게 이걸 봤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 당시 유대 법정 규정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유대 법정 규정이 어떤지 지금 재판을 재속 받고 계신 예수님인데 지금 법정 규정을 쭉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고대 문화에 그 어느 나라보다 공평하고 공의로운 법정 규정이 유대 법정 규정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놀라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이러한 그 규정을 규례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고 공의로운 규정 시스템이 된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는데요 나름대로 믿는데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거기 그 규정을 보니까 밤에 절대로 재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밤에 은밀한 중에 몰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재판은 공판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 몰래 이런 식으로 그냥 몰래 그냥 재판을 이뤄가지고 유죄 뚝딱딱 두드리며 그 아침 날 되니깐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유대 법정 규정을 보니까 또한 이것은 반드시 목격자들이 있는 데서 영어로 말하면 trial by jury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데서 이것이 제대로 공의롭게 재판이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레이트 헐에서 열려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판결해야 되는 마지막에 판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회입니다 공회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리더였는데 그들에겐 또한 이러한 법정의 파워까지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70명 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성원이 되면 25명인가 기억이 난 25명이 성원이 되는데 성원이 되면 그들이 판결을 하는데 반드시 공회가 판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목격하는 데서 진행되어야 되는 재판이다 놀라워요 2000년 전에 이러한 법정 규정이 있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법정 규례가 있습니다 모든 공회의 의장이 되는 대제사장은 절대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없다 직접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하게 되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회의 의장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직접 신문해서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공회가 나중에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판결이 만장일치가 되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만장일치가 된다는 것은 이건 감정적으로 된 것이다 놀랐어요 이런 규례도 있었구나 분명히 이건 감정적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결이라면 만장일치가 적어도 25명이 모여야 성원이 되는데 25명이 똑같이 볼 수가 없다 이러한 규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재판이 끝나야 되고 저녁 시간에 모든 공회의원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 짝을 지어 가지고 서로 신중하게 토론을 하라고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하고 밤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아침이 다음 날이 되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판결을 하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의로운 법정 시스템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위반이 됩니다 다 위반이 돼요 밤에 예수님을 재판했죠 목격하는 자들이 없이 은밀한 중에 진행이 되었죠 공회가 성원이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인들이 없었어요 증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규례 중에 증인들이 있어 가지고 증인들이 서로 맞아야 된다 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밤중에 대제사장이 신문하지 못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나중에 가야반은 자기가 앞장서 갖고 막 그냥 신문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공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정에 휩쓸려서 판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다 끝나는기는 커녕 밤에 시작해서 한밤중에 다 이루어지고 아침이 되니까 이미 사형선거를 받고 비아델라로사에 걷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다 위반이 됩니다 다 위반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아무리 공평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그중에 그때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 될지라도 사람이 부패하니깐 아무런 소용이 없군요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엑스포우스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법정 시스템이지만 사람이 부패하니깐 사람의 가슴이 타락하니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고 이게 그냥 성경을 봤을 모르겠는데 그때의 그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물어라 너희들의 법정대로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법정을 아셨고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할 말이 없다 법적으로 직접 물을 수가 없는데 그에게 할 말이 없다 예수님께서 법을 알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알았어요 모든 법을 무시하고 위반해 버리고 마는 유대 법정 시스템을 보면 가장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완벽했지만 사람이 부패하니깐 아무런 소용이 없군요 이걸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보셨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타락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가슴이다 It's the heart of man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패했어요 이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부패한 심령이 고쳐지지 않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예요 이 타락한 심령이 고쳐지기 전에는 아무런 아무리 시스템이 확실해도 아무리 법정 시스템이 확실하고 아무리 재정도가 확실하고 아무리 민주주의의 어떠한 시스템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람이 부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게 사회주의가 되든 자본주의가 되든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지상의 낙원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럼 자본주의를 통해서 온전한 나라가 사회가 이루어져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패된 심령이에요 심령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서 그 부패된 심령을 고쳐야만 이 사회의 평강과 샬롬이 있고 그 부패된 시스템이 고쳐져야만 사회주의에 살든 자본주의에 살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주님의 샬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패에 부정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있잖아요 실망스러울 때 참 많죠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이고 학교고 군대예요 병원은 왜 오냐면 내가 고침 받기 위해 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great healer 우리의 great physician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고침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고 내가 다시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침 받은 사람인 것 아시나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게 속이는 자가 없습니다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시잖아요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잘못은 저질렀지만 살인하신 분들 있으세요? 있으면 손 들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살인까지는 안 가잖아요 거의 모세가 살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삼손, 나시린, 방탕자, 술과 여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하나님께 설악을 하십니다 다윗,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윗 가늠자였습니다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가리킬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십니다 나중에 라합, 한때 기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십니다 엘리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우리나라 와보니까 불같은 성격 많대요 불같은 성격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수가성 여인, 한성을 보금화한 여인이었는데 그는 결혼 다섯 번째 실패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께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 사께요 그는 원래 세리인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의 돈을 긁어 자신의 포켓을 채웠는지 모든 사회가 그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엄청난 부끄러움과 아픔과 부족함과 이 뚜껑만 열면 엄청난 부패가 여기에서 이글이글 들끓고 있는 부패와 부정, 미움과 분노가 끓고 있는 우리들인데 주님께 나와서 그러한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야죠 다시 일으켜주셔야죠, 만져주셔야죠 오늘 말씀에서 그런 주님이 보이네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양하게 예수님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직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원탄암 때문에 정말 통탄암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울부짖으시면 너무나 모욕한 자리, 아픔의 자리에 계셨던 주님이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오늘 분명히 주실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는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갔다 갔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씻음을 받아야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되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예수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불을 짓고 나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자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도우시는 자 치료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불을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야 되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오늘 꼭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통함과 아픔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탄원함을 주님 들어주세요 도와주시고 돕는 은혜로 오늘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부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더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정이 힘듭니다 나로 인하여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피고 속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모든 구속사역의 과정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구나 누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자들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다하시고 그 자리에 친히 서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다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원통함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어서 예수님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양복 입고 의복 입고 화장하고 나왔지만 뚜껑을 열고 가슴을 보니까 진짜 더러운 게 많고 부패한 모습이 많고 무너진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패의 부정의 시스템을 다 드러내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시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주님이 시간에 오셨사오니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가슴 가슴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헛되고 부패되고 삐뚤어 나간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고침을 받아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이웃이 살고 이 사회가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이 부패한 건 나의 가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고쳐주시고 깨끗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려오며 감사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알레르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슬픈 마음이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사람 반란시험 당할 때 반란시험 당할 때 죽게 기도드려라 죽게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앉을 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는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부 말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돕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 새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삶의 소망 나를 공정하시옵니다 찬양의 소망 산하의 소망 흥 outlined 흥렁 나의 돌은 삶의 기쁨 늘 축하하며 나의 우세주